천천히 있어도 충분한데 아니 뭐 옛날 같았으면 닥치고 스몰랜스크 사세요 뭐 닥치고 썬더러 사세요 그러겠지 근데 이미 그런 애들을 다 평균 먹었잖아 나이스 으 으 3 으 으 으 으 유선 공격 목요 시즌 스모크 텐카 주력시 엔진이 다메지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완벽 콜로라도한테 세트 뮤직비디오 들어갔냐 43,000 많이 들어갔네 시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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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즌